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정치브로크라고 우리 언론에서 아예 그냥 멋을 박아놓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명태균 관련 방송을 할 때 이 사람이 용산을 치기 위해서 튀어나온 공작 요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치브로크라고 일단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정치브로크라고 불리기에는 어색하다.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갑자기 튀어나온 강혜경이라는 여성 김영선 전 오순 의원의 회계 책임을 맡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그리고 또 운전기사 있죠.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더 수상해요. 명태균은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폭로하려고 했지만 그 폭로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이 있고 용산과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임으로써 검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이게 정치 공작에 이용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발끈해가지고 오히려 야당하고 지금 싸우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세력, 개딸들 그리고 선동 세력, 선동 언론들과 일대의 대격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명태균을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은 지금 용산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동을 하더라도 폭로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명태균 대 강혜경의 싸움, 강혜경과 운전기사 등등 해서요. 이들 간에 이전 투구 더 확대하게 되면 강혜경 그리고 운전기사 그들 뒤에는 뭔가 또 어떤 어둠의 세력들,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선동하는 어떤 공작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야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용산을 흔들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여기서요. 이익 보지 않는 사람이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누가 이익을 갖고 이익을 보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가장 큰 이익을 보거든. 이런 식이 되면 용산이 망하면 이재명이 가장 큰 이익을 봐요. 그래도 본인은 1심 선고 2개가 이번 달에 있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어떤 큰 어떤 여권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떤 나쁜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이재명에게 효과가 다 갑니다. 좋은 효과는 글로 다 가요. 때문에 일단 의심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다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김무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올리면 그 댓글에 김무성이 뒤에서 사수한다 그러는데 김무성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무성 그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무성은 어쩌면 이 명태균을 알 수도 있어요. 같이 이제 이 불경 특히 부산 경남권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서로 아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강혜경 그리고 운전기사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공작조들인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 그러면은 만일에 제 추측이 맞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어떤 브로커 진짜 브로커가 그 뒤에 진짜 공작을 이렇게 만들고 꾸미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 선동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큰 조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제 분석에 의하면은 야권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선의의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공익 제보자로 보느냐 아니다 공작이다 이 지금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을 갖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명태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엉뚱한 총질하는 거야. 진짜 문제는 거기가 아니에요. 공작을 일으키는 사람 공작조가 누구냐 강행행이 누구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운전기사 그 사람이 수상하다 돈이 오가느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느냐 어떤 이런 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명태균 게이트처럼 만들었지만 이것은 명백히 왜곡된 것이다. 조작 날조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강행행 게이트 혹은 운전기사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포항제철 이야기고요. 이거 지금 포항제철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죠. 정말 큰일입니다. 빨리 이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불도 엄청나게 큰 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포항제철에 이런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와 이거는 나라 안에서도 큰 어떤 위기다. 재난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큰 불. 멀리서도 큰 불이고 여기 지금 소방관들이 진입을 못한다라는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너무 뜨겁다 그러네요. 그래서 큰 불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이죠. 이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째 검찰 출석 명태균. 동그래 부인. 언론 보도 허위에 기반한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명태균이 돈을 받고 뭘 했느냐. 어떤 돈을 준 쪽에 어떤 그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중앙으로 봐서는 본인이 확고하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하더라고요. 돈 먹은 쪽은 오히려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적 반전.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권은 오히려 패닉 상태입니다. 명태균을 이용해서 용산을 흔들고 김건희 여사를 흔들어서 뭔가 이렇게 국면을 최악의 상황으로 탄핵이라든가 조기 하야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조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저들이 유도하는데 명태균의 지금 상황 봐서는요. 오히려 명태균을 저들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명태균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서 강혜경을 그리고 운전기사 이런 쪽을 그냥 여기 공익 제보자 같은 쪽으로 몰아붙일 텐데 여기서 물리면 여당은 사실 여당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야. 무조건 지금은 명태균을 치면 안 돼요. 명태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명태균 11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혐의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도 웬만하면요.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 말을 안 해요 전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도 하고 들어가는데 명태균은 그냥 기자들을 향해서도 분노를 막 이런 사진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 멀리서 수십 명이 막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 들어가면서 그냥 이러면서 기자들에게 분노를 막 표출했습니다. 이게 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지금 거대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왜곡된 어떤 그런 기사가 지금 마구 카드라 식으로 아니면 말고 희망 고문하는 식으로 마구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명태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가짜 뉴스다. 내가 하고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전부 가짜 뉴스다. 그런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본인이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스마트폰도 태웠다 아니면 조상 묘 주변에서 어떻게 그걸 그냥 심었다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그것들 중에 증거물일 수도 있는데 증거를 얻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도 하고 그리고 잠적했다. 이제 나는 사라진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 조사 포트라인에서는 이것까지는 피하기가 어렵겠죠. 이것까지 피하게 되면 본인에게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왕 나타난 김에 무섭지만 검찰 조사는 무섭지만 끝을 보겠다. 어차피 이것은 지금 전부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어차피 이판사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들 엉터리 공작조들 저들 선동세력하고 싸우겠다. 이게 지금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권 인사를 거론했던 것도 자기 자신을 건들지 말아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오판한 거죠. 이 사람이 상당히 전략가 혹은 분석가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자기 이슈에 있었을 만큼은 오판을 했어요. 지금 여권이 힘이 없어요. 여권을 때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용산을 때리고 김건희 여세를 끌고 들어오면 검찰이 자기를 봐줄 줄 알았는데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권 용산의 힘이 대통령이긴 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있는 대통령의 상황이 아닙니다. 야권이 오히려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밑밥을 뿌려준 케이스가 됐죠. 차라리 그런 판단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압축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뭔가 거기서 오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판을 보고 아차차 이건 아니다. 급격하게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에요. 차라리 민주당 게이트 혹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거에 너무 실제에서 조금 빛나간 게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옵에서 이야기하면 강혜경 게이트 혹은 김영선 의원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게이트로 보고 거기서 뭔가를 잡아내야 됩니다. 개념을 거기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명태균 연이틀 조사 구속영장 청구 조만간 결정 저는 이거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기각도 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만일에 기각되지 않고 구속이 되더라도 명태균으로서는요 그게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명태균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는 것을 본인은 결사적으로 피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명태균이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신변 보호를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니까 사실 구속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편해요. 다만 문제가 되면 구속이 딱 되면 빨라 이거야. 명태균이 저놈이 문제가 있다. 저게 완전 그냥 윤석열 경건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제2의 최순실처럼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과장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그게 우려가 되지만요. 어쨌거나 본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를 하겠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미 명태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벌써 공언을 하던데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은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립니다만 그거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과장 정폭 선동된 거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명태균은요. 자신은 최순실 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대통령을 알고 김근혜 여자를 안다수는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난 이후에도 그냥 사적인 일상적인 그런 만남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혜경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강혜경 강혜경 형과 그 운전기사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야 됩니다. 우리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 경쟁을 안 하잖아요. 전부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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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은 지금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왜곡된 선동 세력에 이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날조 조작된 프레임 속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적거리는데 여기 명태균을 치면 어마어마한 뭐가 나올 것으로 알고 때리고 있거든요. 제2의 최순실 이런 식인데 그런데 여기는 진짜 완전 정치 공작에 노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딱 핵심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대통령 언급 과거 발언에 너스렸던 것이다. 내가 좀 잘난 체했다. 내가 힘이 있는 척 척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흔히 내가 유력제를 안다라고 해서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이죠. 명태균 8시간 조사를 받고 강혜경이 산 거짓 산 하나하나 모두 무너뜨리겠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있었던 어제 그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SBS가 이걸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사를 뽑은 게 보면요. 명태균 연이틀 조사 구속영장 청구 조만간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비교적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있네요. 명태균 씨는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석대를 석대를 폐기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를 들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증거 인멸 가능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될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거 인멸 때문인데 그런데 명태균이 휴대전화 세계를 폐기했다 그래도요. 거기에 이 사건 관련해서 뭐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아무 죄 아무 죄 없는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도 당신 휴대전화 파보자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당연히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거기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말고도 어마어마한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여제를 추궁한다면서 별건으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KBS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명태균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쳐 혐의 제차 부인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막 이렇게 뽑아냈네요. 명태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시를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라고 명태균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딴 거 필요 없다. 계좌 추적을 해봐라. 나하고 강혜경하고 운전기사 등등 있잖아요. 그들의 계좌를 한번 추적해봐라.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고 나왔는지 그 정도로 깨끗하다고 자신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발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확한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치 관전자들이 되겠죠. 보는 눈이 다들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명태균도를 바라보면서 뭔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노란하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폭로한 그 발언들이 있죠. 그거 전부 요즘 전문가들이 전부 편집한 것 같다. 짜짓기한 것 같다. 저쪽에 있는 말을 끌고 와서 저쪽에 있는 말을 끌고 와서 딱 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몇 마디 말로 말이죠. 속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